기쁨과 행복이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만에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계절이 가장 좋아합니까? 봄에 제 생일이 있습니다. 봄에 제 생일이 있습니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봄에 제 생일이 가장 좋아합니다. 봄에 제 생일이 가장 좋아합니까? 봄에 제 생일이 가장 좋아합니까? 봄에 제 생일이 가장 좋아합니까?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합시다.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편하신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모두 모였습니까? 들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들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들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음소거를 켜두세요. 오늘 회의는 녹화하겠습니다. 오늘 2회의 진행을 막겠습니다.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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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누구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주의하십시오가 됩니다. 선을 들었다가 흔들었다가 신호를 보내면 좋겠네요. 무엇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공유합시다.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될 거예요.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됩니다.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됩니다.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됩니다. 도중에 의제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확실히 전달합시다.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됩니다. 그럼 다음 의제로 넘어가죠. 대면으로 말할 때보다 발언 타이밍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화면으로 공유하시면 더 잘 전달됩니다. 참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참가자가 의식해서 말을 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참가자 참가자 내용 연습間 river 감사합니다.